이노맨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오늘 저랑 멤버들끼리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타워를 만들었는데요 위로 보시죠 엄청 크게 만들었답니다 자 각자 오늘 인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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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오늘 인싸라는 주제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지 각자 말해볼까요? 리오님! 네 오늘 인싸들만 알 수 있는 주제로 만드셨다는데 어떤 주제입니까? 저는 호박고구마를 지었어요 호박고구마요? 네 인싸 아닌거 같은데 인싸인데요 마싸인듯 미오님은 어떤걸로? 저는 최고의 밈 밈게임 어몽어스를 지었어요 어몽어스가 인싸게임이지 아 어 그럼 댕댕이는 뭘 지었나? 저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푸시팝을 지었죠 푸시팝 나는 틱톡을 지었다고 노 자 오늘 그러면은 1단계는 제가 만들었고요 주제는 틱톡으로 지었습니다 한번 클리어 해볼까요? 자 이 앞에 틱톡들자는 가까이 가야지 길이 생깁니다 자 엄청나죠 딱 느낌 오지 딱 인싸인 느낌 나잖아 인싸들은 이렇게 생긴다고 오 뚱뚱뚱 틱톡 광고 같아요 광고에요? 이거 광고냐고?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만든거에요 광고 아니에요 아 뭐야 야 미오 아싹가봐 아 못와 야 아싸 언제오냐 야 기다려봐 나 너무 오랜만이라 야 우냐 야 쟤 운다 쟤 울어 야 우냐 야 우냐 아니야 너는 틱톡도 안하지? 너 경제위기도 모르지? 너 경제위기도 모르지? 야아 금방 갈거야 뭐냐 자 요즘 틱톡에서 핫한 이 사람의 이름은 자 이 사람이에요 어 어 이 사람 모르면 아싸지 야 리아야 니가 맞춰봐 이 사람은 한심좌에요 오 똑똑한데? 어 김리아 아니야 김리아? 김리아 아니에요? 아니에요 하하하하 오케이 알겠어 한심좌 한심좌에요 요즘 모르면 안되지 이거 틱톡 하면서 자 현재 틱톡스타 이 소녀의 이름은 누구죠? 아 하하하하 아 아 이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아 누군데요 누군데요? 누군데요? 댕댕이예요 아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댕댕이 아니죠 아 김리아 아닌가? 김리아 이렇게 생겼잖아 저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하하 하하 네 우리 멤버 요루루였어요 자 다음 문제에요 야 버디버디 TP해 하하하하 알았어 버디버디 TP한다 그래 자 틱톡에서 12만 팔로우를 보유한 이 앞에 있는 이 인싸는 누구일까요? 어 저 이 사람 잘 알아요 하하하하 누구에요 누구 어? 하생했다 한류스타씨입니다 한류스타에요? 아 그래요 BTS B님이십니다 야야야야 거기 들어가면 욕먹어 이게 어떻게 B야 당연히 잉여맨님이지 이게 어떻게 잉여맨님이야 강달이 야 자 어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는 좀 대박이에요 틱톡을 한다면 절대 모른다는 이 인싸춤 이름이 뭘까요? 어? 이 이름은 야 이거 모르면 요즘 인싸 아니지 어 알지 알지 모두 알지? 자 이 이름 뭘까요? 자 첫번째 이름 제로투 두번째 이름 공이 아 이거는 당연히 제로투죠 제로투죠 제가 관짝댄스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관짝댄스요?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부를 수 있는 사람? 이 노래 입으로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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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분명히 타워군 오우 어! 아 벽이 그건데? 파빈 오.. 화빈? 오 그러네? 어? 밟으면 소리나! 근데 렉이 엄청나! 자 이번에는 3단계인데요 여기는 위무실 검사실로 이동하세요 문을 찾아서 검사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뭐죠? 한번 들어가볼까? 자 여러분 문을 찾아야됩니다 문! 문을 여는 문 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 아 여깄다 여깄다 얘들아 여깄다! 야 뭐야? 제거는 점프가 거의 없어요 어 여기 이거 미션이다 미션 파일 보내는 거 미션 있고 어? 이거 그거다 그 방이네 위무실 똑같네 똑같네 나갑시다 자 얘가 임포스터 아니야? 수상한데? 이거 벤트인가보다 벤트 자 올라갈게요 어 여기서 회의하는 건가봐 임포스터는 누구일지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랜덤 킬 아니야? 어? 아 저거 누르면 죽는다 누르면 누르면 갔다온 사람이 죽는거야 아 투표하는 곳이구요 여긴 그쵸? 네 조심히 돌아갈게요 자 임포를 잡기 위해 긴급버튼을 눌렀지만 역으로 정치리를 당해 죽은거 같다 하 재밌한다 오 이거 임포스터 얼굴 밟고 올라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자 이거 죽는거 표현했어 이렇게 이게 딱 떠나려하잖아 죽었을 때 잘ặ Cuand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진짜 잉혐스로 잉혐해 이건 당연히 김리아죠 여기가 길이에요? 와 진짜 길인데? 진짜 길이라고? 진짜 길이야 와 그니까 김리아가 착하고 다정하고 천사라고? 갔잖아요 지금 빨리 와요 지옥으로 간게 아닐까? 이럴 줄 알았어 김리아가 뭐 착하고 다정해 여미님 살려줘요 가 가 그럼 가 누가 봐도 니가 그거였어 나 착하고 다정하고 귀엽고 잘생겼어 자 이렇게 거짓말쟁이는 가는거야 거짓말쟁이는 안된다고 나 갈게 같이 가요 한배 이거는 착하고 다정하고 천사니까 당연히 여기죠 한배 여기다 자기거 들어가면 안돼 이거 누가 봐도 제작자인 담미오다 이거 정답 뻔뻔하긴 뻔뻔하다 뻔뻔하네 여기 정답이었네 자 이번에는 4등 개인 김리아가 만든 호박고구마타워 호박고구마 왜 인싸죠 이게? 네 가보시면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자 호박고구마 한번 껴보자 따뜻한 고구마가 보인다 안으로 화무치고 싶어졌다 한번 들어가볼까? 아 근데 좀 잘 만들었다 고구마? 아 고구마 안 쓰고 들어갔는데 고구마 안 쓰고 들어가볼까? 자 아 달콤해라 이 고구마의 찐득함 힘껏 취해버릴 것 같아 근데 이 고구마 무슨 고구마길래 이렇게 달콤하지? 음 무슨 고구마더라 밤고구마였던 것 같은데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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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앗 깜짝아 어? 표정이 안좋아요 지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닌가요 이거? 어? 왜그러세요? 그 호박고구마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더빙 그 고구마 호박고구마야 아하하하 어? 어? 고구마 호박이요? 아하하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이거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줌마가 미친데 쫓아온다 조망쳐야해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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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고구마다 아니 호박고구마네 호박고구마 아하하하 어 여기 도착했다 Chad 고구마 가벼고구 allegiance 아하하하 그러ящbra 로그고구마 NOR포박고구마 하고 가고구마 무늬역 헥헥 나은 Где 하하하하 이 fen 고구마 버 Texas 보기 호煮 저녁이든 밤이든 중요한가? 어휴 참 방송 열차가 들어오니, 승강여러분들 승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빨리 사자! 어휴 정처불명의 소리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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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앗 기차 가는 소리인가 봐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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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== 흑 호박 끄고방 autograph hö Faster half the inch 이게 대체 뭐야? 운통 호박고구마 투성이야 저기 보였어 방금? 기차 얼굴 봤어? 자 여러분들 인싸들만 안다는 오늘 점프맵을 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호박고구마 신선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